거란군이 물러가자 개경으로 돌아온 현종은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애쓰는데요. 현종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대신들에게 포상을 내리는가 하면 전쟁 중에 성을 두고 혼자만 도망친 탁사정을 벌하지 않고 용서해서 대신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몽진 중에 호족들의 횡포와 비리를 알게 된 현종은 지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호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죠. 그리고 호족의 비리와 실상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공주 절도사 김은부를 급하게 개경으로 부릅니다. 김은부가 몽진 길에 현종에게 라고 서신을 보냈는데 김은부의 작전이 딱 먹힌 거죠. 김은부는 그렇게 맞다를 데리고 개경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종의 의견에 감히 반기를 들고 나선 자가 있는데요. 바로 강감찬입니다. 현종이 강감찬에게 말하죠. 난 호족들의 횡포가 이렇게 심한 줄 몰랐소. 한데 이번 몽진 길에 호족들이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는 걸 보았소. 이제 거란군이 불러갔으니 이 땅의 호족들을 모두 제압하겠소. 그러자 강감찬은 그건 불가옵니다.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맞서는데요. 한편 현종이 호족을 칠 것이라는 소문이 성 밖으로 퍼지자 그 소문을 들은 박진은 지방 호족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 거란군이 물러가자 호족들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힘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박진은 이미 아들을 둘이나 잃었지만 박진에게는 박영희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현종에게 대적하는 인물로 박진의 조카 박영희 새로 등장하여 박진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은 아니고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 각색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종이 박진을 바로 죽일 줄 알았는데 박진의 조카가 이제 등장하는 걸 보면 박진이 아직 죽지 않고 현종에게 대적하며 드라마의 긴장감을 계속 조성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강감찬은 왜 현종의 의견에 반대한 걸까요? 강감찬 역시 호족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개경에 온 김은부가 현종에게 그러죠. 학사 승지도 호족이 옵니다. 끝내 설득되지 않는다면 내치셔야 합니다. 이제 강감찬이 현종의 말을 거역했던 그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17회에서 강감찬은 수창궁 서고에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텅 빈 책장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강민첨이 다른 신하들의 눈을 피해 서고로 들어와 강감찬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강민첨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폐하의 명을 언제까지 거역할 작정이십니까? 이제 그만하고 폐하의 명을 따르시지요. 그러자 강감찬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려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하기 전에 폐하의 의지를 꺾어야 하네. 자네도 내가 호족이라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강감찬을 그리도 모르는가? 내가 호족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 이 고려의 앞날을 위해서 그러는 걸세. 라고 대답하죠. 강감찬이 생각할 때 지방 호족 세력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참 고민하던 강감찬은 더는 참지 못하고 곧장 현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폐하 비록 거란군이 회군에서 돌아갔으나 우리 고려는 거란군의 약탈과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돌아간 거란군이 군대를 수습해서 또 기습 공격해온다면 이번에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겁니다. 지방 호족을 소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서둘러 거란에 사신을 보내십시오. 거란군이 당분간 침략하지 못하도록 화의를 구하는 사신을 파견하십시오. 그렇게 거란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서 시간을 벌면서 그동안 민심을 수습하고 전쟁에 대비하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한참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음력 4월입니다. 한대에 나라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근심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기후제를 지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실제 고려사에는 1011년 음력 4월에 15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4가지 사건이 가뭄과 기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란군의 침입과 약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살기 힘든데 한참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음력 4월에 가뭄이 들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강감찬은 또 말을 이어갑니다. 폐하, 박진을 포함한 지방 호족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건 소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루아침에 무력으로 제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란군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 호족들까지 반란을 일으킨다면 고려는 대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관용을 베풀면서 유화 정책을 펼치십시오. 천천히 그들을 제압하면서 상과 벌을 내려 황제의 위험을 보여준다면 그들도 섣불리 반란을 일으키진 못할 겁니다. 실제 고려사에 따르면 현종은 고려 건국 100주년이 되는 1018년인 현종 군현에 전국의 사도호부, 팔목, 56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을 두어 지방 호족 세력을 억누르고 임금의 권한을 강화시킨 후 드디어 체계적인 군현제를 확립합니다. 2차 고려거란 전쟁이 끝난 뒤 호족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까지 약 7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또 기록에 따르면 화학과 관용 정신을 우선으로 여겼던 현종은 각 군현 호장 등을 비롯한 향리들의 정원을 규정하고 공복을 제정하였으며 억눌린 호족 세력을 얻으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 그 자제들에게 과거 응시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종은 1022년에 지방향리 세력에 대한 호칭을 전면 개정하면서 왕권을 바탕으로 한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종이 대단한 건 대외적으로 거란과의 전쟁을 막아내면서 호족을 제압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1011년 2차 고려거란 전쟁이 끝난 뒤 제3차 고려거란 전쟁은 7년 뒤 1018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거란군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거란은 1014년부터 1017년까지 크고 작은 침략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제3차 고려거란 전쟁을 제6차 고려거란 전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3차 전쟁인 귀주대첩이 일어나기 전에 거란군이 두 번이나 더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거란으로 돌아간 야율 융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에서는 제작비 때문인지 회군하는 거란군의 모습과 압록강에서 정성이 거란군을 공격하는 장면이 너무 스치듯 짧게 나왔는데요. 실제 고려사나 송나라 역사설을 보면 그 당시 거란군이 얼마나 피참하게 돌아갔는지 돌아간 야율 융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야율 융서의 숨겨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빨강나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